총 구현 존나 잘 해놨네? 그 에나멜선이랑 그거 전류 통하는 부품 몇개 넣어놓고 여기서 하는거지 가자 메이나 둠피같은거 없었으면 좋겠다 겐지 겐지 궁카운터 존나 싫어 진짜 메인 야 공원을 어 야 위도우 나 힐 좀 위도우메이커 있어 무빙 좀 신경써 야 다스도 있었네 오 아 여전히 오 고마워요 하하 팔 consistency 어 아이씨 위도우 아이씨 위도우 팍 치네 아이씨 네일킬 이씨 위도우 짜증 위도우가 궁 쓰고 있어 좋아 나이스 여기 아나도 있었는데 우리 제공권을 많이 확보했다 얘들 아이씨 아이씨 저 저 저 정크네 나 힐 줄 수 있나 나 잡는다 살렸다 살렸다 나이스 저는 처치 아주 순조롭구만 게임이 이 앞에 그거 타밍이 안좋게 태어난 애들 제공권 확보 야 뒤에 아나도 있네 아나 잡으러 가자 어헤 어헤 땄어 하자 나 궁 96% 아주 순조롭게 되는구만 게임이 이제 궁 좀 궁 맞을때가 되는데 이제 아 아 못 튕겼어 쏘리 할 수 있는거 하지 뭐 땄어 음 왜 나 튼다고 살려고 궁 꺼낸거라 디질뻔했네 시발 죽을뻔했다 첫 창이 없어가지고 궁을 터네 오 나이스 굉장히 해핀데 가자 끝 와 진짜 가끔하다 파라랑 둠피랑 애들이 다 잘했네 다 둠 둠피삭자야한다 오 잘하더라 우리 둠피가 한을 밀고 파라가 한을 그거 하더라고 얘가 아마 처치금일거야 오 잘했네 맥클이 있어도 힘을 안불면은 그냥 돼 그래? 네 네 네 네 네 네